오늘의 코인, 오늘은 비선실사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네요. 목요일의 남자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스트입니다. 네, 오늘 인사가 굉장히 짧으신데 혹시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는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는 항상 가족들과 같이 보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날씨가 요즘 너무 춥잖아요. 어디 나가야 하는 것보다 좀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의외로 되게 가정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사실 나가서 놀 친구도 없고. 아, 그렇죠. 날씨도 춥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야기 꺼낸 이유가 우리 투자 시장에 산타는 어디 갔나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가 없습니다. 올해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산타가 어디로 숨었을까요? 참 힘든 시장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봐야겠죠.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좀 준비를 해줬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산타 어디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산타를 믿지 않았다 보니까 산타는 원래 없습니다.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원래 없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기대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이라든지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낳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원래 산타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는 없었다라고 또 저희의 희망을 파괴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올해 코인으로 수익난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비율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코인네스라는 플랫폼에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수익 본 비율이 24%나 되더라고요. 어? 그렇네요? 네, 저는 거의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비트코인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과연 올해 코인으로 수익 본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무려 24% 정도 수익을 보셨고 나머지 76%가 손실인데 그중 50% 이상 반토막이라고 하잖아요. 50% 이상 손실 본 비율이 무려 36%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저는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충격이 좀 컸었거든요. 아직 47% 넘게 중립이다. 저는 당연히 70% 넘게 공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바닥이 오지 않았구나. 적어도 70% 이상, 80%가 공포에서 극단적 공포로 가야지만 바닥이 예상이 되는데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게 심리적으로 좀 분석이 됐다고 보는 재미있는 설문조사 통계였거든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프트 공포탐욕지수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본 비율이 20%가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느끼는 투자 심리 역시도 중립 상태가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이 시장을 희망회로를 돌리시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러한 또 통계 자료를 엿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거래소 관련한 논란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 유통 물량이 아무래도 위믹스를 상장 폐지시켰던 것처럼 그와 관련한 이슈들로 떠오르는 그런 거래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 뉴스에 국내 5대 거래소, 5대 거래소, 닥스라고 하잖아요. 초과 유통 코인이 8건이 적발이 됐는데 지금 거래 중인 코인이라 제가 코인의 이름을 말하는 건 잠시 좀 보유를 해두고요. 초과 물량이 시가로 환산했을 때 1,500억 원 이상이라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 물량이 초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는 뭘 하고 있는지 그러게요. 이게 가장 궁금했고요. 제가 밑에 이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이제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제 코인인데 제가 이름은 이 부분도 좀 지금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라 혹시라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좀 충격적인 내용을 봤었거든요. 코인원 거래소에 제가 20일이죠. 이틀 전에 공지사항을 봤을 때는 이 코인이 6천만 개 이상 초과 유통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미안하다. 대신 6천만 개는 최근에 저점에서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코인이 7월 달에 시크릿 세일이라고 공지에도 나와 있어요. 100원에 세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점에 제가 저번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160원, 150원 하는 코인을 80원에 사라. 그때 가격대가 이쯤이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7월 중순 이후로 100원에 프라이빗 세일이 나왔는데 7월 25일경에 100, 한 50원 하던 거래하던 코인이 50원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너무 놀라운 부분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거나 5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6천만 개는 30억에서 60억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 코인이 1.5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6천만 개를 사면 1억이 안 돼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거래소에서 대놓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창조경제구나. 30억, 60억에서 자기들 물량 내놓고 6천만 개를 1억 정도의 금액에서 내가 사서 다시 메꿔놓으니까 나 문제없지 않냐.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게 과거 이제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라스베가스에서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정도로 저는 감히 이게 가능한가. 지금 거래소에서. 저희가 이 코인을 공개하게 되면 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1.5원에서 최근에 거의 5원 그러니까 위믹스가 200원에서 지닥으로 600원까지 올라갔듯이 최근에 200% 넘는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안 하나도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면 제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가 되는 종목이라 그리고 일부 사이트 쪽에서는 과거에 좀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소송을 또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초과 유통 물량을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 시세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랑 일맥상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인 상장에 관한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심사보다는 저는 거래소가 더 문제인 게 거래소에 어차피 수입원은 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수수료인데 문제가 있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많으면 당연히 거래소는 수익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눈 가리고 아웅,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의심을 안 할,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눈으로 봐도 문제가 보이는데 이걸 과연 거래소는 문제를 몰랐을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는 거래소의 수수료에 대한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탐욕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어서 추후에 한번 좀 깊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아다 보면 1, 2분밖에 남지 않아서 저도 준비한 자료에 정말 빙산의 일각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막판에 띄워드리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부분들보다 상세하게 좀 마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소들의 수수료에 관한 욕심들이 이렇게 안 좋은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또 상장 폐지하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 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에 샌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송환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국으로 보내질 그럴 예정인데 과연 권도영 대표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지도 꽤 지났습니다. 권도영 대표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올해 4월에 출국 이후로 아직 한국당을 밟고 있지 않은 권도영 전 테라 폼 랩스 대표인데 인터뷰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는 트위터 통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런 수사가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르비아로 가 있다고 언론에서나 아니면 검찰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인 인도주약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도 모를 뿐더러 세르비아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평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동입출금기가 있다 보니까 장기로 체류할 시 다른 코인이나 지갑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현금화할 우려도 굉장히 크고요. 왜냐하면 세르비아에서 현금화 다 한 다음에 또 제3국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국경이 없잖아요. 문제는. 그리고 공조수사가 어려운 만큼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더 지금 이제 좀 치밀한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다 하면 나중에 범죄인 인도주약을 했을 때 송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세르비아에 불복을 하는 거죠. 소송을 걸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한국으로 좀 보내지 말아달라. 시간을 끌 수도 있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트위트로 이런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못됐네요.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권도영은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기약이 없다고 보는 것도 많고 더 문제는 이제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보통 퇴색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 핫하다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시간이 좀 지나고 잠잠해졌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유명 법무법인을 사서 형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시작법이 지금 코인의 연동이 연관이 크지 않다 보니까 범죄 입증도 어렵고 선고까지 시간도 굉장히 또 오래 걸릴 부분이라 너무 계산이 좀 되어 있지 않나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와도 법 집행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이제 샘 뱅크만 프리더가 미국에서 만에 하나라도 종신형이나 아니면 100년 이상을 받는다면 국내에서는 권도영이 정말 얼마의 형을 받을지 제가 조심스럽게 계산하는 건 3년 이상 받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권도영 대표 자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이라고 하죠. 경제사법이라고 하죠. 그런 또 느낌으로도 느껴지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과거 이렇게 조이팔 사건부터 시작해서 억대 조단이의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런 경제사범들이 그렇게 형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가석방이라든지 왜냐하면 돈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대형 로펌을 써서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통 보면 밑에 로비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영화에서 이스라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현실은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과연 없을까 하는 의심도 들죠. 네 그렇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권도영 대표는 한국으로 들어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적 처벌이 얼마나 세질지에 관한 의구심마저도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크리프토 시장에 폭탄 돌리기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디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탈중앙하다. 그래서 과거 제가 여기서 과연 왜 중앙에서 탈피하려고 하냐 이런 의무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중앙 집권식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고 투명한 분산형 통화 제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디파이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과거 정말 카드나 페이가 나오기 전에 정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현금을 들고 다녔었잖아요. 지갑에 만 원짜리,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는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지갑이 터져나갈 정도로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백화점에서 명품백 사려고 사과박스에 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신용카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페이를 사용하지만 굳이 이런 코인, 가상화폐를 통한 화폐가 필요할까? 저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최근에 디지털 화폐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 방송에서 지금 페이 쓰는 사람들이 굳이 누가 쓸까 나오면 그리고 화폐가 이제 가치의 교환, 보존, 척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아까 앵커님께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인다는 건 저는 그런데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든지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마약 거래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재벌 3세들의 마약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SNS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돈을 받으면 그냥 원하는 곳에 마약을 던져놓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법적인 유통에 대부분 쓰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라도 자정 효과를 하려면 제도권, 특히 규제와 법이 가장 시급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법이 규제가 필요성이 너무 강해지면 본질이 파악이 어려운데 깨끗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좀 해왔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벌써부터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억 가까이. 맞아요. 그런데 법도 없는데 세금을 걷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암호화폐 폭탄 돌리기가 저도 이제 불장이 오길 정말 바라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깨끗해지고 겨울이 끝나기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트위기의 유혹이 더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행심인 거죠.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해질 수 있고 사람의 심리가 좀 배제될 수 있는 저희 AI 시스템 차트로 선물 투자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 꾸준한 수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그널 매매에 관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요. 여기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텐데 그 QR코드를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도 대응해 보실 수 있고요. AI 시그널 매매뿐만 아니라 오늘 다뤄주신 내용들까지도 QR코드 통해서 이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전문가님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